신간입니다. 댓글라베를러 수녀님의 말승 모음집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. 성바오로 딸 수도회 초대 총원장 하느님의 종 댓글라베를러 수녀님은 특별한 것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. 타인의 역할을 침범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함께 서 있을 줄 알으셨습니다.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의 구원을 염려하며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의 길을 앞장서 걸어가셨습니다. 이 책은 매달 주제가 있고 주제에 따라 매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짧은 말씀과 각 말씀과 연관되는 성서구절을 한글과 영어로 첨부했습니다. 실망하지 마십시오. 실망은 교환입니다. 나쁜 경향 우리가 져야 할 가장 큰 십자가는 결점과 나쁜 성향이 섞여있는 나 자신이라는 십자가입니다.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청합시다. 작은 십자가 고통이 오면 기뻐하십시오.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큰 십자가 안에서 우리 십자가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가